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누, 두번째 세이프존 INC, 세번째 우신 시스템입니다. 첫번째 본누,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ODM 및 자체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 방식을 채택, 제품 기획과 공급 일정 권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ODM 브랜드 사업의 안정적 성장 지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장기 입형선 불파를 해서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매물병을 다 불파를 해서 지금 351선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세이프존 INC, 주거단지 등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백화점형 알벨 사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판매 수수료를 수치하는 수익구조입니다. 고가보다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점되어 있습니다. 세이프존도 지금 박스콘 불파를 해서 거래장 동반, 골든크로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 성숙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신 시스템, 자동차 차체의 자동용접 라인을 제조하는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도어 내장제를 생산하며 한국, GM, 현대, 기아차가 주요 고객입니다. 내장되는 도어 트림, 플라 등 플라스틱 사출품을 현대, 기아, 테슬라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점이 높아지면서 3호선 골든크로스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